오늘은 에오바 떡볶이 수제비를 끓였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가족이 다 깨끗이 단강 깍두기에 다 먹고 다시 동영상 하나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에오바 떡볶이 수제비를 끓였어요. 수제비를 아주 맛있게 끓여줬네요. 여기다 먼저 멸치를 가지고 굽을 낸 다음에 그 다음 거기에다가 소고기 페트 햄버거나 샌드위치에 넣는 냉동실에 올려놨던 소고기 페트 두 개를 베이스를 깔고 또 멸치 깔고 거기다 밥새우를 한 주먹 넣었어요. 밥새우 넣고 그 다음 떡볶이를 먼저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수제비를 떠 넣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에오바을 넣어서 이렇게 끓였는데 소금 간 하고 참치액젓 좀 넣고 아주 맛있어요. 고기의 깊은 맛도 나고 그래서 이건 수제비라든지 떡볶이가 탄수화물 식품인데 이 밥새우하고 또 멸치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소고기 페트가 두 개가 들어가서 소고기 페트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단백질, 칼슘, 비타민, 또 그리고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조화를 이루는 완전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맛있네요. 아주 맛있고 이제 마지막 참치액젓 좀 넣어가지고 간을 맞췄어요. 우리 뭐 가족들이 다 단감 깍두기, 오늘 단감 깍두기가 다 끝나서 다시 담아야 돼요. 단감 깍두기에다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맛있는 아주 맛있는 에오바 떡볶이 수제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소고기 페트 두 장 베이스로 깔고 멸치도 한 줌 넣고 밥새우 넣고 끓이다가 떡볶이를 전부 넣다가 거기다가 이제 말랑말랑해질 물을 좀 수제비를 떠서 넣죠. 밀가루 말랑말랑하게 얇게 떠서 넣고 거기다 에오바을 넣어서 마지막에 소금간하고 참치액젓 넣어서 간을 맞췄어요. 아주 맛있고 단백질과 칼슘과 탄수화물 비타민이 고루 들어있는 수제비 그러면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를 멸치국물일 정도나 넣는 걸로 아는데 소고기 페트도 들어가고 밥새우도 들어가고 멸치 칼슘이 많이 들었죠. 밥새우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소고기 단백질도 충분하고 그래서 한 끼 식사로 영양바란스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이제 맛있게 먹은 애호박 떡볶이 수제비였습니다. 아주 영양가 좋은 식품이에요.